오늘 촉촉한 봄비로 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제주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 10에서 40mm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라도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기온 서울은 18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평년보다도 훨씬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여태 난기가 끼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연무나 박무가 살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옅은 안개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도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와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해안지역과 강원 상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9도, 부산 18도 등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맥길은 동해 중구 먼바다에서 최고 3미터까지 점차 높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면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